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빛나는 장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1980년 3월 광주의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첫 봉화 높이 올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동남역당의 면의 불길처럼 타번져 남조선 군사 파쇼 도당의 정치체계를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박중희 사살 이후 습군 쿠데타를 돌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싹을 무참히 짓밟으며 탄압과 태로를 노골하고 있는 청구한 유신상당을 관대하여 특징의 광장으로 달려나왔다. ους 리야 전투 이tek 이 여벌리 다 서 evidence 서 우려대학교 환리 이산여자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의 8나녀명의 대학생들. 청년학생들은 치솟는 격분을 안고 민족의 원수인 천두환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화영식을 가졌다. 청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알려를 신문에 나아있는 것만 보고 청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오늘은 천두환 팟조 도당의 허수아비를 불태우지만 이제 기어이 내국 배족의 피로탄 그놈의 몸뚱아리를 불태우리라 다짐하는 청년학생들. 비상기업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부진산대 세력을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또다시 특쟁의 광장에 나선 불의 청년학생들. 사자의 길이 부진산대 세력을 추방하라, 전두환은 rarely 이루ques, 저는 mesma 사람들이 침묵이 쉽게 выздоров resparing해도 수 cheap의 피로탄 그놈의 부진산대에는 V 치료가 꺼돌斜의 부진산대 studies terre인덕 Parr 치료가 뽑다는 선거랜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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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은 날아오는 돌멩이를 막으려 철명갑으로 담을 쌓고 기어이 저지선을 지키려 발악했지만 그 어떤 방패로도 빗발치는 인민의 승호를 막을 수 없으며 무너져가는 군사파쇼 통치의 위기를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앞을 가리는 괴롭한 가세를 헤치며 학원의 민주화와 진체제의 철폐를 위한 성스러운 싸움의 한길로 기세 풍천하여 달려나가는 남조선 청년학생들. 15일 오후 6시 50분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우역회관 옥상에 오른 서울의 청년학생들은 돌과 핀병, 철조박으로 원트론들의 머리위에 텐대락을 돋아부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우신 잔당의 악랄한 파주적 탄압책통에 대처하여 더욱 격렬해졌다. 고려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한 1만 명의 청년학생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아가 버스를 내몰며 탄압에 미쳐날뛰는 기동경찰대 놈들을 무작위하게 독쳐버렸다. 파수냐 민주냐 내국이냐 내국이냐 하는 시각이 압제와 탄압에 항거하여 교련히 일닫은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군사 파주 제재를 귀연들며 원트들을 전역해 했다. 검정시장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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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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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학당들은 띠완여자대학에 달려들어 청년학당들에 대한 강랄하고 얕석인 폐로회미를 감행했다. 바로 이 시각. 대학에서는 남두선의 50여개 대학에서 달려온 학생회장 등 100여 명의 학생대표들이 참가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학생 대표들은 지금까지의 투쟁 정형을 통화짓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포위하고 있었다. 군사강패 도당은 야수적 본선 그대로 기동경찰을 투로 효종을 포위하고 악랄한 살인작전을 돌려갔다. 남조선 파괴가 아무리 인권이 무시되고 자유가 박탈된 암흑현지라 할지라도 하군의 민주화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평화적 지표가 어찌 야수적 탄압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고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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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라 시간을 따라 욱찬이 나고 흉포한 방법으로 학생탄압에 미쳐날뛰는 군사 강패들. 청녕 경쟁만이 민주화를 위하는 길이며 민주만이 살 길이거니 정리와 민주가 무참에도 짓달핀 표정에서 원주들에 대한 체섭는 분노를 안고 군사팔조 도당을 규탄하는 대학생들. 전두환을 체포하라. 경영을 해제하라. 학원의 자율화를 요구한다. 세사회의 세제도를 요구하며 전두환 팟조 도당을 규탄하는 서울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온남역당의 세찬폭풍을 휘몰아갔다. 5월 17일 남두선 청년학생들의 반정부 민주화 투쟁에 즐겁한 전두환 유신산당은 학생들의 진출을 가로막으며 위기에 놓인 저들의 운명을 건지기 위해 이른바 남침 위협에 대하여 떠벌리면서 남두선 전역을 포괄한 새로운 비상기업령을 선포함으로써 온 남녁당을 민족산림치대로 변경시켰다. 비상기업령의 총칼이 번쩍이는 무시무시한 서울거리. 총무장한 교래군이 거리를 뒤덮고 기반총을 건 장갑차들이 시민들의 가슴을 겨누고 있다. 5월 18일 전두환 군사 파쇼 도당의 전국비상기업령을 박차고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바라산마냥 펼져올랐다. 5월 18일 전두환 군사 파쇼 도당의 전국비상기업령을 박차고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담고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사면마 천두환을 불태우는 화영식을 돌렸다. 4거리 전국어로 전국비상기업령을 불태우는 화영식이 первой, 전국비상자들이 사면마 천두환을 뒤져주기로 무신체제를 결피하라. 청년학생들은 광주의 중심거리에 떨쳐나서 시민들을 투쟁이로 고소했다. 천두원놈의 명령에 따라 유대경찰이 총출동하고 지방주둔 그대군 부대가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 유탄의 장막을 뚫고 의뢰군장과 격전을 벌게란 민감한 청년학생들과 시민들. 도청 앞 관광에서는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특공화 높이들었던 도성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수만 명 대학생들과 고수 시민들의 합동민주화 선토대회가 열렸다. 선토대회에서는 경영을 털피하라 정치의 일정을 영백하게 밝히라고 하는 분노의 외침이 가져올랐다. 어떤 빙프한 탄압도 두려움없이 광주의 중심 구역을 점거하고 계속 앞으로 돌진해가는 시위배우. 군사파초 도당은 오한 시위 군중들의 투쟁을 막아버려고 또다시 수천명의 기동경찰을 거리에로 내몰었다. 광주 있는 봉기는 목포, 야주를 비롯하여 전남 일대로 급속히 확대되어 갔다. 하순광업소를 폭파한 하순의 광부들이 화약을 싣고 항쟁자들을 지원하여 광주로 달려왔다. 아버지, 어머니며 평민 누나들의 뒤를 이어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광주의 나으린 고등학교 학생들. 광주의 반정부 폭동은 20만 명 규모로 급속히 확대되고 거리마다 이선 화력전을 방불시하는 습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동군중들의 거듭한 돌페락에 만신창이 된 별의 풍경놈들. 얼굴은 피투성이 되고 다리는 부러져 지스러운 얼굴로 황급히 부끄러운 척한다. 천두환 파초 도당은 광주의 수위 군중을 진압하기 위해 서울의 주변에 있던 그대군 2개 법영연대 5천명을 강급히 출동시켜 또다시 인민탄압에 내물었다. 아라카는 괴뢰군과 경찰의 공격을 물리치며 폭동군중들은 경찰차들을 불태우며 기세를 울렸다. 5월 19일 1만 5천명에 달하는 시외 군중은 괴뢰군의 저지선을 단숨에 돌파하고 광주 사태를 왜곡 보도하던 한국문화방송 광주지국과 동아일보지국을 불태워버렸다. 폭동 부열을 띄고 맹렬의 침에 따라 광주시안의 운전수들이 청년학생들과 합세하여 도청 주변의 자동차와 버스로 바리키트를 쌓고 원수들에게 항전에 나섰다. 우정부 상태에 빠진 광주는 점차 폭동군의 손에 장악되어갔다. 광주를 공수하여 청취시키기 위해 모든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고 식료품과 물을 전기공급을 중단한 데 덕분하여 원수와 대결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가다듬는 항쟁 동종들. 광주시장의 도당 문사파쇼 도당들은 폭동군중에 대한 탄압에 미쳐날때는 한편 야당과 문구인사들의 활동을 금지하며 기자들의 보도활동을 노골적으로 막아놨었다. 전두환 파쇼 깡패는 특전대대를 풀어 이른바 폭도소탕작전을 돌려간다. 나를 따라 참혹한 유혈지대로 변해가는 광주의 거리들 광주 전남대학병원을 비롯한 3개의 종합병원과 배이어든 2개의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도 항쟁자들을 도와나섰다. 그들은 괴뢰군경놈들의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만행에 치를 떨면서 항쟁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광주의 거리와 골목 가는 곳마다에서 참혹한 인민대설륙전을 돌려가는 살인깡패들 광주의 거리와 골목 가는 곳마다에서 참혹한 인민대설륙전을 돌려가는 살인깡패들 금남로와 광남로, 보청 앞거리, 카톨릭센터와 종합테미널 앞에서도 이렇게 피를 흘리며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죽음의 길로 끌려갔다. 피는 피로써 민주의 넋이겠던 항쟁자의 시체를 안고 전두환의 간항무도한 살인행위를 절규하며 요신산당과 사생결단할 결의를 다지는 청년학생들과 시민들 적수공군에 시대한 파슈토당의 악랄한 살인만행에 격분한 청년학생들은 노한파도마냥 향토예비군의 무의고와 경찰서를 들이치고 손의 무의를 들어잡기 시작했다. 원주들의 그 어떤 폭력적인 탄압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를 소호하며 도시를 끊이 지킬 것을 사짐하는 항쟁자들.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는 드디어 무장폭동으로 발전했다.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시민을 이용하여